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자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뭐 편지를 보내 온 분들은 많지만 제가 자꾸 까먹어 가지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은 브레이크 이제 당연히 빨간 신호등에 걸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천천히 소리를 속도를 줄이죠 근데 5km 밑으로 갈 때 소리가 노래방 스피커 증폭 울림 소음이 들립니다 들어보세요 이게 잘 안 들리던데 들어보세요 소리 게인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스피커 소리를 좀 올리고 들어주세요 잘 안들려 들렸습니까 안들렸습니까 좀 더 소리를 더 키워 드려야 되나요 잠깐만요 소리를 더 키워 드릴게요 한번만 더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 스피커 앞에 가면은 우 우 우 아 recently 레조먼스, 내가 낸 소음이 스피커를 타고 스피커가 다시 그게 왜 마이크를 들고 스피커 앞에 가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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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하고 나오는 소리가 왜 나오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그러고보니까 그것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보통 마이크를 스피커로 가져가면 잘못 가져가면 삑이익 소리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처음에부터 삑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들려드린 소리처럼 부웅 하다가 부웅 하다가 삐익 하고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이크에서 나온 소리가 스피커로 나오고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고 마이크에서 다시 스피커로 나오고 스피커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고 하면서 소리가 삐익 하고 치는 거죠 그게 결국은 레조넌스 같은 공명 같은 현상이 나오면서 무한대의 소리가 나면서 그냥 냅두면 찢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처음부터 삑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부웅 하면서 소리가 약간 저주파가 나오면서 나중에 고주파로 삐익 하고 올라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속도가 점점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낸 소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하는 속도 시간이 걸리다가 점점 점점 그 소리 속도가 짧아지면서 삐익 그렇게 되는데 그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차를 멈추는데 왜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 왜 그럴까요 왜 왜 차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까요 설마 브레이크랑 이것도 급발진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스피커 같은 게 오작동을 해서 그러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소리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거를 스피커라고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속도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는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팔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를 차 안에 들고 들어가면 어디에서 사운드가 나오는지를 찾아 주는 거예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런 식의 마이크를 사용하면 소리를 벡터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소리는 벡터예요 그래서 소리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잡는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게 일반인들이 이런 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슷하다고 해서 그게 거기에서 나온다고 합리적으로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스피커 소리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요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원인과 결과가 너무 생통맞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스피커를 점검하시면 돈을 낭비하는 거죠 이런 거는 뭐냐면 브레이크가 소스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없앨 수 있는 소리냐 없는 소리냐 제가 브레이크 소음으로 1,2,3,4,5탄,6탄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영상은 7탄으로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소음을 쭉 찾아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제가 3탄쯤에 한번 틀어볼게요 보시면은 쭉 팔 수가 없잖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삐익 하는 소리, 뿌드득 하는 소리, 뿡 하는 소리, 끙 하는 소리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저속에서 나오는 소리인데 지금 갖고 오시냐면 문제가 되는 소음은 어디에 가깝냐면 3번, 영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3번에 대해서 안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그로운, 그 다음에 못노이즈라고 이게 차량의 끝단, 멈추는, 속도가 멈추는 단에서 나오는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크립 소음은 못 없앱니다 이랬죠 3번 이 그로운, 못노이즈는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이거는 브레이크 재질이 바뀌면 간혹 없어집니다 간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간혹이라고 한 이유는 영어로 maybe, 아마도 없어질 수도 있는데 높은 찬스로 없어질 수 있지만 높은 찬스로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바꾸시게 될 경우에는 싸게 그냥 자가 정비 하신다면은 패드만 한번 바꿔 보시고 싸게 패드 바꾸는 게 제일 싸니까 원래는 패드와 디스크를 같이 교환해야 돼요 패드와 디스크가 이렇게 보면은 트랜스퍼 필름이라고 내 패드에 있는 것들이 로터로 디스크로 가서 묻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일정한 궁합 결합이 돼 있어 그래서 이거를 패드만 교환이거나 로터만 이렇게 따로 가면은 그거를 다시 해야 돼서 버니쉬 하고 이러는데 아무튼 소리가 날 경우에는 그 인자를 여러 가지 인자가 있잖아요 그 인자 중에 하나를 바꿔보면은 소리가 아 얘가 원인이었구나 아는데 제가 요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이걸 보시면서 나랑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끝단에서만 나는 거잖아요 멈출 때 마지막에 한 2, 30km에서 멈출 때 뿌웅 하는 소리가 나는데 들고 있고 삐익 하는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는데 그런 소리가 끝에서만 난다면 패드만 교환을 한번 해보면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게 안 되겠다 그러면 돈을 또 넣어가지고 디스크까지 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자가정비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또 정비소에다 하면은 한국에서 돈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방법은 그겁니다 그거 말고는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거 뭐냐면 해결할 수 있는 브레이크 소음이라는 거죠 브레이크 소음 중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 소리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닐 수 있어 왜냐하면 소리를 잡을 때는 원인이 있고 이게 소스 패스 리시버라고 하는데 원인이 있고 길이 있어 길 전달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귀가 있어 듣는 귀가 이 전달 경로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원인이 브레이크가 아니고 이 원인이 전달 경로일 가능성이 있어 내가 브레이크가 진동을 하는데 아니면 내가 밟았는데 다른 데가 공진을 일으키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스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거 잡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이건 찾기가 어렵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거는 원인인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교환을 해가지고 바뀌나 보다 하면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음은 차를 바꾸거나 라디오 소리를 크게 켠다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기서 끝날 때 들리랑 말랑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소리가 나잖아 그죠? 다 저리 들어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라디오 버튼을 잽싸게 크게 트는 거야 우와 안들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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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라디오 버튼을 좀 크게 볼륨을 크게 키우면은 안들린다 이런 거 그것도 좋은 김태정님이 아주 좋은 솔루션을 옛날에 말씀드린 건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어떤 해결 방법이냐 귀마개에도 이렇게 껴도 되는데요 어떤 해결 방법이냐 원인 전달 경로 마지막 리시버 마지막 내가 듣는 사람의 귀를 막아주는 이 방법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이거를 막아주는 방법이 노이즈 캔슬링 요지로분들이 노캔 노캔 하는 그 노이즈 캔슬링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농담 같지만 그 안에는 다 공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거란다 귀를 막았죠 귀를 막았죠 공학적이지 않아요? 연구원들은 이런 식으로 농담 맞고 살아요 네 아무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노이즈로 이게 한 번 더 겪어보면 이게 한 번 들기 시작하면 계속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갖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커뮤니티에 공유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후원 안 해주셔도 되고 아무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